국내 최초 아니면 세계 최초일지도 모를 황당하고 또 무리한 대결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 또 준비해 놨어요 어떤 거죠 조동의로 태권도를 한번 겨누 조동이요 조동아리로 요거 요거요 예예 이런 적은 또 처음인데 그렇죠 제가 또 태권도 캐스터이기 때문에 태극 1장 태극 1장이요 가장 흰띠 다 알고 가장 먼저 배운다는 그렇죠 인문이죠 태극 1장의 품새가 18개입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30초 안에 누가 가장 많은 품새를 읽었나 그다가 또 품새 선수였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알죠 이거를 어떻게 읽었나 하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자 태주씨는 손으로는 동작을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아 손으로요? 네 손으로는 예예예 준비하시고 오케이 렛츠고 자 시작 왼쪽으로 왼 앞서기 왼 아래 막기 한 걸음 나가면서 오른 앞서기 오른쪽으로 몸통 지르기 오른쪽 반바퀴 돌아 왼 앞서기 뭐야 이거 오른손 아래 막기 한 걸음 나아가 왼 앞서기 왼손 몸통 지르기 앞으로 왼발 옮기면 45도 돌아 왼 앞구비 왼손 아래 막기 제자리에서 오른손 몸통 지르기 오른손으로 와 오른발도 있고 오른 앞서기 왼손 몸통 맞기 래퍼데요? 한 걸음 나아가 왼 앞서기 오른손 몸통 지르기 왼 앞서기 오른손 몸통 맞기 이거 어떡해 한 걸음 나아가자 올라가자 오케이 왼손 몸통 찔렀다 왼발로 딛고 다시 한 번 더 오른발로 앞구비 찼어 오케이 성공 역시 이걸 또 이렇게 살린다 말로도 태권도는 못 이긴다 우리야 이걸 또 이렇게 살립니다 저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굳이 한번 합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네네네 태주씨가 다 했으니까 태주씨 이게 막상 차라리 몸으로 하는 게 편하죠? 훨씬 편하죠 몸이 몸이 이미 태권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몸이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두 분의 어떤 젊음픽 그리고 요즘 대세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 같이 있으니까 한껏 젊어지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도 기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는 무섭다 그럼요 이렇게 presentations 다음 시간에 만나요.